해보셨나요. 불길한 예감이 이거 하시잖아요.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저는 체험으로 만듭니다. 돼요 하시면 오늘은 운동하는 걸 좀 봐주시죠. 네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뒤꿈치 80% 엄지발가락 15% 나머지 5% 요 기억을 하시죠.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고전에 했던 운동을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운동인가요? 맞아요.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근육을 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를 운동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뇌를 계속 운동시켜서 이 운동들을 습관화해서 우리 몸의 베개 만드는 다음에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때 사용을 하려고 이 운동들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운동 기억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 의자를 무릎에서 딱 섰을 때 1인치 정도만 앞으로 놔두시고 앉으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면요. 공중에서 딱 스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반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반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걸 하실 때 보통 이걸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1인치를 딱 유지하시고 반만 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엉덩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엉덩이로 내려갔다가 엉덩이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엉덩이 부분이 딱 땡기는 느낌이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 동작 있죠. 정말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왜 많이 하게 되냐면은 당연히 앉았다 일어날 때도 하시겠지만 이거가 떨어졌어요. 맞아. 주워야죠. 그렇죠. 주워야죠. 이렇게 주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우시기에는 허리를 구부리시지 않는 거죠. 엉덩이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우리 거의 맨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도 주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할 때 허리를 안 쓰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것들은 맨날 하는 거예요. 세수? 세수. 그렇죠. 세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은 허리를 딱 보호하실 수 있는 거죠. 설거지할 때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설거지도 이렇게 하시고 요리도 이렇게 하시고. 꼭 이렇게 벌리실 필요는 없어요. 살짝 이 상태에서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이거보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허리를 우리가 숙였을 때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들은 요만큼이에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운동을 할 때 쓰는 근육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에요. 누가 더 일을 오랫동안 잘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애들이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서 계셔야 되고 굽히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엉덩이, 허벅지, 요 아이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가 안 나오세요. 자세가 안 나오세요. 네. 이게 지금 요걸 따라 하시려고 하면은 당연히 자세가 안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숨 쉬는 것부터 해가지고 쭉 왔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이거 생각보다 쉽게 되네 그러실 거예요. 단계별로 제가 만들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거든요. 제가 자꾸 허리가 안 좋아지고 허리가 다치고 나는 카로팍터인데 왜 자꾸 허리를 다치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하시잖아요.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체험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체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꼭 따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돌아가셔서 쭉 하시고. 네. 이거 하루에 해봤자 5분도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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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단계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열심히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하시기만 하시죠. 네.